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하나 여러분 지적해야 될 게 2016년도 총선은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2017년 이전 여름 선거까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이름들 나오는가 하니까 부분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종류의 조작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정당 차원의 여러분들 조직적인 남조선 선관위 중심의 득표수 조작 이전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 가운데 상당히 붙박이에 강한 그런 세력들이 남조선 선관위에게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의 부탁이나 요구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거 분석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누가 선거 부정에 상당히 관여한 그런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가 평벼하게 여러분들 퍼져 있는데 2016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뭐가 하는 거 아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비교적 좀 알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인물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조작에 개입한 흔적들이 그대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는 이런 표가 나오거든 이게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죠.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동면 마이너스 13% 신동면 마이너스 17% 동네면 마이너스 이거 정상이 아니거든요. 2016년 총선에서 김진태에 대한 사전투표 덕조수를 훔치는 작업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로 향해가지고 허영이 빼앗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때는 정당 차원의 개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는 더블당 중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 같고 2017년 이전에는 2016년 총선에서는 특정 인물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개입한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선거 데이터 분석에 나온 겁니다.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관위와 깊게 연결된 일군의 여러분들 노예한 정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 세력이 특정 인물의 낙선과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에 부탁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김진태 씨는 표를 빼앗기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대입니다. 20대 20대 20대입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김진태의 표를 15% 훔친 겁니다.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더블당에게 허영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때는 더블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2016년 총선은 대체로 여러분들 다 선거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서 춘천시 경우에는 김진태의 표를 15% 정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가 승리를 한 겁니다. 4152표네요. 아주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김진태 후보가 998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4번 5번 6번이 진짜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김진태가 아주 한 6천표 가까이로 승리한 거네요. 9988표 차이로 김진태가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6천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발표한 것이 2016년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차원의 다른 문제입니다. 뭔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더블당 중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기획됐고 그 실행이 옮겨졌고 그게 철두철미하게 남조선 선관위 특정 세력이 부역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계속 조작을 8번 채운 겁니다. 그런데 20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당을 불문하고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당선과 낙선을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아주 뚜렷한 흔적입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판에서 오래 여러분들 활동해온 아주 지명도가 높은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여러분 거래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누구 좀 봐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뭘 줬거나 이게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8군데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전국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샘플해가 여러분들 대충 이 인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했는데 8명이 나왔으니까 아주 큰 숫자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김진태 후보는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정당 차원의 이런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선관위에 부탁을 했냐 누가 남조선 선관위에 이런 사주를 했냐 허영의 당선을 위해서 누가 사주를 했냐 이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은 4.15 총선은 허영은 이거는 더불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개입입니다. 이거는 정당 차원의 개입입니다. 정당 차원의 개입회가 30%를 조작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될 선거는 정당 차원의 조작이 아니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거래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15%입니다. 절반 정도를 조작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017년 이전까지 훨씬 더 역사가 길다는 겁니다. 다만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더불당이 중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남조선 선관위가 중심에 있다는 것 정당 중심의 체계적인 여러분들 선거 부정은 2017년부터 있었지만 그 이전에 남조선 선관위가 이미 특정인의 부탁이나 사주나 요구를 받아가 여러분들 덕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게 여러 군데로 밝혀졌는데 김진태 후보는 확실히 여러분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국힘당과 여러분 더불당을 불문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군가 선관위하고 거래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증거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 이런 분석을 해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마이너스 6.5% 차익값 플러스 6.5% 그것을 여러분들 조작값 15%를 찾아낸 다음에 진짜 후보별 덕표수를 다 찾아내가지고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0.168 마이너스 0.168 정상상태라는 거죠. 조작값 15%가 검증이 된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조작값 15%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은 후보별 덕표수를 2016년도 총선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어디에서? 김진태의 춘천시 선거구에서 표를 빼앗기는 측은 김진태 측이었다. 김진태는 2016년 총선에서는 15%를 빼앗겼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됐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30%를 빼앗겼는데 낙선이 된 거죠. 두 번 여러분 선거는 다 더블당 후보는 허영이었습니다. 허영이었고 허영이 여러분 2020년에는 민주당의 이런 도움을 받은 것 같고 2016년에는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고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냥 맨입으로 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선거 조작을 맨입으로 해 주겠냐 이야기죠. 허영이가 여러분 이뻐가지고 이렇게 선거 조작을 맨입으로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얘들이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15% 조작을 그러니까 이미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력들이 2016년 총선에 이미 다 실현이 된 겁니다. 그걸 그냥 2017년부터 더블당이 뭐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늘